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풀립, 이효석 시인 월트 윌먼을 가졌음은 인류의 행복이다. 세상에 기적이란 게 있다면 요 며칠 동안에 제 생활의 변화를 두고 한 말 같아요. 이 끔찍한 변화를 기적이라고 밖엔 뭐라고 하겠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딘지 먼 하늘에서나 흘러나오는 듯 삼라만상과 구별되어 귀 속에 스며든다. 줌보는 고개를 돌리나 먹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의 표정조차 분간할 수 없다. 얼굴이 달덩어리같이 훤하고 쌍커풀 찐 눈이 포도알같이 맑은 것은 며칠 동안의 인상으로 그려려니 짐작할 뿐이다. 실과 사균지 불과 한 주일이 넘을 낙말락할 때다. 그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지금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해봤겠수. 행복은 불행이 그렇듯 아무 예고도 없이 벼락으로 닥쳐오는 모양이죠. 되레 걱정돼요. 불행이 뒤를 잇지 않을까 하는 그만큼 행복스러워요. 행복이고 불행이고 사람의 뜻 하나에 달렸지 누가 무엇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요. 사람의 의지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데. 그 말이 제게 안심과 용기를 줘요. 웬일인지 자꾸만 겁이 났어요. 낮과 밤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모든 게 요새는 꼭 우리 둘만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것만 같고요. 방공연습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거듭되어 밤이면 거리는 등화관제로 어둠 속에 닫혀졌다. 몇 날의 밤의 소요를 계속하는 두 사람은 외딴 골목을 골라 걸으면서 단원들의 고함을 들을 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평생의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준보에게는 그 정도의 사생활의 특권쯤은 그다지 망발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하물며 낮 동안의 일터에서 백성으로서의 직책과 의무를 다했다면야 그만큼의 밤의 시간은 자유로워도 좋을 법했다. 아내를 잃은 지 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한 해 동안의 적막이 준보에게는 지난 반생의 어느 때보다도 크고 쓰라린 것이었다. 사랑 속에 있으면서 때때로 느끼는 적막감은 오히려 사치한 감정이요. 사랑을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랑이란 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야심이며 희망이며 청춘의 모든 욕망을 가리고 바치고 걸러서 마지막으로 채파키 속에 남는 것이 역시 사랑임을 새삼스럽게 느낀 듯도 했다. 준보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쉴 새 없이 뒤를 이어 그 무엇이 앞에 나타나고 생활 속에 스며들긴 했으나 그 전부가 반드시 사랑이라고만도 할 수 없었다. 사랑으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선체로 끝나버린 적도 있었고 단순한 감상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일시의 허물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동무들이 그를 연복가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의미의 행복감의 연속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만 해도 지난 날의 어느 때보다도 인물들을 가장 많이 나타나서 그 짧은 일련이 다른 때의 십 년 맞잡이는 되게 풍성풍성은 했으나 마음속을 파고드는 한 줄기 쇠사슬 같은 쓸쓸한 심사는 어쩔 수 없었다. 현재의 만족감 이상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대한 슬픔과 뉘우침이 큰 까닭이었다. 결국 준보는 그를 둘러싼 화려하고 다채하게 장식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아내를 사랑해왔다고 할까 비늘구름 같은 자자부레한 꿈의 조각들을 허다하게 가슴 속에 가지면서도 단 하나 아내에게 사랑을 길러오고 북돋아 왔음을 아내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각하게 된 셈이다. 아내의 추억 속에서 남은 반생을 살아야겠다는 순교자다운 경건한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지는 않았으나 준보의 체질과 기질로는 필경은 당시 하는 일만 같아 역시 다음 숙명을 기다리는 희망이 그 어디인지 마음 한기퉁이를 흐르고 있었다. 사랑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 같이 하나의 숙명적인 인연이다. 아내를 대신할 만한 정성과 열정이 아무 때나 작정된 때 반드시 차려져 오려니 하는 기대가 없다면 사실 살인적인 그 한 해의 고독은 견뎌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헐어진 가정을 쌓아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해야 하고 고독을 다스려서 보다 높은 사업을 이루어야 함이 인간 경영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인 까닭이다. 자멸의 길을 버리고 창조의 길을 찾아야 함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까닭이다. 다음 숙명을 준보는 실에게서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빠르고 이름 발견인지 모르나 발견이란 원래 그렇게 당돌하고 돌발적인 것이다. 실 이전에 나타난 묻 인물 중에서 숙명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몇 고비를 넘어가 하필 실에게서 그것을 찾아낸 것도 숙명에 숙명된 까닭일 듯 싶었다. 애써 말한다면 간 아내가 가졌던 인상의 그 어떤 향기를 그에게서 맡은 까닭이라고 할까 그 어디인지 구석구석 방불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결에 준보의 마음을 끌어당긴 모양이었다. 불과 며칠의 감정이 통하고 정서가 합하고 생각과 취미가 맞음을 알았다. 걸어드는 피차의 걸음이 무섭게도 빨랐다. 술래잡기의 술래같이 왈칵 서로 부딪혀서 이마가 맞닿았을 때 깜짝들 놀라면서 그 며칠 동안의 순식간에 변화를 기적이니 신비니 하고들 느끼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에게 다 기적이요 신비요 꿈이요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세상에서 꼭 한 사람, 제일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찾자는 것이 오늘까지의 저의 노력이었어요. 복잡하다면 복잡할까? 지난 날은 제겐 오늘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방랑 생활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랑이 오늘 끝났어요. 선생을 만나자 생애가 새로 시작됐어요. 당신같이 날 존경하는 사람도 난 드물게 봤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서로 좋다는 말만 들을 하는데 그 위에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한층 빛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해당 앞 언덕길을 몇 차례나 오르내리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거리를 눈앞에 짐작만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점점 밝아가고 빗나갔다. 사랑의 길은 의로나지 않아도 재물에 옳게 찾아진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며칠 동안에 찾아낸 길은 지도에도 오르지 않았을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던 여러 갈래의 숨은 길이었다. 좁은 골목을 들어서 주택지대를 올라서니 바로 서기산 뒤터기였다. 아직 낙엽지지 않은 나무들이 지름길 양편에 늘어서 어두운 속에서 한층 으슥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 산 위 주택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의 창의 등불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듯 따뜻하고 포근하다. 커다란 한이 있어요. 왜 선생을 더 일찍이 못 만났던가 하는 제일 처음 만난 어른이 선생이었더면 얼마나 더 행복스러웠겠어요? 지난 날의 상처를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구네요. 나무 그늘 아래에 이르자 실은 준보에게서 팔을 뽑고 몸을 떼면서 가늘게 한숨을 쉬는 것이 들렸다. 준보도 대강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 역, 자기의 상처에 손이 닿는 것도 같은 일종의 야릇한 감정이 솟았다. 난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괜히 다 암은 허물을 다시 다짝거릴 필요가 있을까?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한 번은 모든 것 다 들어주셔야죠. 무지의 행복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 지식을 거친 이해와 달관이 아닐까요? 과거를 말한다면 비차 일반이지 누군 샘 속에 솟아나온 동자인가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과 똑같이야. 어디 세상이 봐요? 항상 오해와 악의를 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무엇이 귀에 들리든 지금의 내 열정을 지울 힘이 없음을 장담해도 좋아요. 난 거저 이 열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과 항고해 보려고요. 그러나 실은 조심조심 한꺼풀씩 자기의 과거를 벗기기 시작했다. 시련이나 받는 선량한 교도와도 같이 준보는 마음을 다구지게 먹고 굳은 몸을 약간 떨고 있었다. 실은 19살까지의 명예롭지 못한 직업시대의 사정을 말하고 다음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각각 세 경우를 이야기했다. 대략 거리의 소문으로 스쳐들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고백한 것이었으나 준보는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동안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실업가와 문학 청년과 사회주의자 세 사람이 다 같이 실의 애정을 요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특권인 것이니 누가 만류할 수 있었으랴만 다만 슬프다면 준보가 그들보다 뒤져서 실을 알게 된 사실이었을까 깊은 원시림 속에 아무도 모르게 맺힌 한 송이의 과실을 누가 원하지 않으랴만 세상은 도대체 복잡하다 번거로운 것이다. 원시림 속의 과실이 어느 때까지나 눈에 안 뜨이고 몸에 맞힐 리 없는 것이다. 줌보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였다. 용기 지금까지 그는 사랑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모르고 지내왔다.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할 날이 온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 테두리 몫을 더한 셈이다. 생각하면 울고만 싶어요. 왜 하필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실은 짜장 울려는 듯 나무 그늘 속으로 뛰어들더니 나무의 등을 기대고 고요히 섰다. 줌보가 가까이 갔을 때 왈칵 몸을 던져오면서 코를 마셨다. 쥐는 손이 몹시 차다. 불쾌하셨으면 용서하셔요. 그러나 실상 지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이렇다는 것은 오늘이야 처음 알았어요. 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요. 이 말을 믿어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의 당신을 사랑했지 누가 지난 경력을 사랑했나요? 오늘의 그 얼굴과 교양과 취미를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 하는 것이지 누가 지난 날을 캐자는 것인가요? 이제 세상이 둘의 세를 알고 펄쩍들 뛰고 와글와글 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땐 제가 싫어지겠죠? 사랑도 세상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 세상을 좀 멸시하면선 못 살아가나? 난 남의 비위만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못 되는데 실은 슬픈 속에서도 얼마간 마음이 놓이고 용기를 회복했는지 줌보의 뜻대로 다시 팔을 걸고 길을 더듬어 내렸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우나 공습해제의 틈을 타서 등불이 군데군데 비쳐 약간 헌해졌다가는 다시 어두워지곤 했다. 흡사 두 사람의 마음속같이 한결같지 못한 밤이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음악가 위에 무엇이란 말이오? 동경 가서 공부하는 음악도를 사랑한 것이지 지난 일이었기 내게 아란 것이란 말이오? 원래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런 자격이 왜 무엇으로 나타났게? 여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괴당이 있고 병원이 있는 조용한 둔덕 골목길을 들어섰을 때 줌보는 실의 심정을 좀 더 즐겁게 낚궈보고 싶었다. 이 알량한 음악가 괜히 온전한 음악가로 여기셨다가 되려 실망이나 마셔요. 날 처음에 유혹해낼 때 음악의 이름을 빌지 않고 어쨌소? 도스카를 들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오? 줌보가 웃는 바람에 실도 따라서 웃게 되어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응겼던 마음 활짝 풀려지는 것도 같았다. 여학교 기숙사에서인지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 것도 그 한때의 호흡을 맞춰주는 셈이 되어서 개어가는 두 사람의 감성에 반주인 양 싶었다. 마음의 거리에 같이 몸의 거리도 밤의 힘을 빌어 가까울 대로 가까웠다. 토스카와 라보엠과 마담 버터플라이 등의 가극의 심판을 새로 구했으니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는 뜻의 전화를 실에게서 봤던 날 줌보는 의외의 소식에 당황해 반날 동안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까지 실은 만난 것이 서너 번 그의 부드러운 밝은 인상을 가슴속에 간직해두었을 뿐이던 줌보에게는 문득 한 줄기의 당돌한 직각이 솟으면서 그것이 마음을 억세게 지배하게 되었다. 전화를 건 것은 아무 편이라도 좋은 것이다. 두 사람의 준비된 감정에 불을 지른 것이 실이었다는 것이 조금 장겁한 줌보에게 되려 용기를 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실의 형이 경영에 나가는 찻집 한구석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극의 심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는 먼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서 놀라셨죠? 동료들은 뭐라고 그러지들 않아요? 학교래서 그런지 전화 걸기가 거북했어요. 여자가 먼저 덜렁덜렁 나서는 걸 두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기뻤죠. 제가 못 거는 걸 먼저 걸어주셔서 물론 놀라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가게에 안 내려오셨어요? 속으로 얼마나 은근히 기다렸게요. 된 지 한 달이 넘어갔거든요. 전 그래도 행여나 먼저 전화해 주시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바람에 동경도 이렇게 늦었어요. 내일 떠난다, 모레 떠난다. 별로만 오면서 여름휴가로 나왔다가 늦은 가을까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오라, 참 동경 가서 공부하시는 학생이죠? 음악 공부쯤 아무 데선 못하나요? 음악 공부쯤 그만두면 어떤가요? 하고는 못 물으셔요? 그럴 용기와 결심이 준비됐다면야. 경우에 따라선요. 다음날, 호텔에서 만찬을 같이 한 것을 시초로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늘어갔다. 하루 저녁, 실은 처음 선사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아 부인이 기록한 남편 도스토예프스키의 회상이었다. 준보는 아직 읽지 못한 그 책의 뜻을 여러 가지로 짐작하다가 그들 부부의 사이에 이해가 컸고 남편에게 대한 부인의 사랑이 깊었다는 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대강 알아채었다. 한편, 실의 문학적 교양에 준보는 차차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소설 대개 다 읽었어요. 제 마음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감정도 꼭 제 비위에 맞고요. 유래니, 관야니, 미란, 세란, 단주, 일마, 나자, 움파, 에라. 인물들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선이 떠올라요. 그런 변보지 못한 이름들 기억하지 말고 좀 더 고전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두는 편이 뜻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게 뭐예요? 베아트리체니, 헬렌이니, 햄리시니, 그랜체이니? 왜 하필 그런 인물들만이 중요한가요? 제게는 어쩐지 일마니, 미란이니, 움파니하는 이름들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들려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고전 문학에 휑하단 말이요? 음악가가 아니고 문학가인 것처럼 그럼 하나 물을까요? 엘리사, 엘리사는 어때요? 비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멘탈 테스트인가요? 엘리사? 남 매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드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싫은 것이 엘리사일까 봐요. 그럼 쇼오샤는? 마담 쇼오샤. 토마스만 말이죠. 마담 쇼오샤는 아마도 엘리사와는 대차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좀 허랑한 데가 있기는 하나 엘리사보다야 훨씬 인간적이죠. 그럼 문학시험은 이만하세요. 그러다 제 짧은 밑천이 봉이 빠지겠어요. 나를 점점 놀라게만 하자는 셈인지 고전에서 현대문학까지 그렇게 통달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수? 문학을 안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문학을 알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셨다. 괜히 점점 실망이나 마세요. 그저 애써 공부할 작정이에요. 제게엔 욕심이 많답니다. 뭐든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싶어요. 실의 결심을 장하다 생각하며 그의 철저한 마음의 준비에 준보는 놀라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잃었을 뿐이 아니라 가지가지의 불행을 겪은 묵은 집을 떠나려고 벼른 지 오래이던 준보는 마침 이때를 전후해서 교회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집에서는 마음도 갈아지고 생활도 새로워지리라는 기대가 모르는 결에 그를 재촉했던 것이다. 대충 정돈이 되고 마음을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은 카네이션의 꽃묶음을 들고 찾아왔다. 층계로 된 포치를 올라서 도어를 열고 마룻방에 들어왔을 때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치더니 꼭 아파트의 방 같아요. 이렇게 넓고 높은 게 벽에 걸린 액속의 대상을 쳐다보고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면서 속히 의자에 앉을 염은 안 하고 책상 위 화병을 찾아서는 서슴지 않고 새풀과 단풍가지를 뽑아내더니 대신 파라핀지에 싸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꽂았다. 꽃가게에 새로 나왔게 사가지고 왔어요. 좋아하세요? 전 이 흰 것과 붉은 것 분홍빛의 각각 그 뜻을 안답니다. 흰 것은 난 애정에 살고 있어요. 붉은 것은 난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분홍은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줌보가 부엌에 나가 포트에 커피를 다려 들고 들어오려니 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 없이 쇼팽의 야곡인지를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오랫동안 적막하던 검은 기계체가 오래간만에 우렁찬 음향으로 방 안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 속에서 비로소 책들도 그림도 꽃도 생기를 띄우고 기쁨에 젖어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실은 음악에서도 곧 물러나서 의자를 가라앉으면서 황송해요. 손수 이렇게 끓여가지고 오실법이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와서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은 하나 독신자의 특권을 좀 더 향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애기들은 다 어쩌고 있어요? 주미와 수미와 언제인가 부인 잡지에 실린 가족사진으로 기억했었어요. 얼마나 쓸쓸들 하겠어요. 저쪽 방에서 잘들 놀고 잘들 공부하고 하죠. 쓸쓸한 속에서 그 애들도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자라서 독립할 때 누구보다 굳센 사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시겠지만 얼른 따뜻한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흐뭇하게 젖어 살아야죠. 남의 일 같지만 않게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유리잔에 그득 담은 커피를 마시면서 실의 커다란 눈동자는 다시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올 적엔 버터를 갖다 드릴게요. 미국 성교사들이 들어갈 때 팔고 가는 걸 연화문 폰드 사둔 게 있어요. 두 폰드들이 커다란 통이 아직도 대여섯 개 언니의 집 냉장고 속에 있다나요? 갖다 드릴 게 문덕문덕 많이 발라 잡수셔요. 얼른 저만큼 살이 붓게요. 난 원래 살이 붓지 말라는 마련인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살찌게 해드릴게. 치밀한 일과표를 짜고 합리적인 생활 설계를 세우거든요. 음식과 운동과 오락과 공부와 과학적인 방법 아래에서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불과 1년이 못 가 이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두 손으로 커다란 테두리를 짜면서 과장된 형용을 하는 것이 준보에게는 더없이 신시어하게 들려 마음을 울렸다. 진심으로 건강을 걱정해준 같이 알뜰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 실의 정성을 준보는 말끝마다 잡으면서 거기에 정비례에서 깊어가는 스스로의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줄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아 교칙본을 펴놓고 간단한 곡조를 울릴 때 실이 뒤로 돌아와서 등 너머로 고음부를 짚으니 곡조의 듀엣을 이루어 곡절에 우렁찬 화음으로 울렸다. 간단한 곡조의 듀엣은 아름다운 것이다. 간단함으로 서툴므로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줄보의 묵덜미에 실은 따뜻한 숨을 부으면서 줄보가 밟는 페달에 맞추어 행복감을 호흡하였다. 절 왜 좋아하세요?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의뢰의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법인가 보다. 음악을 하니까 문학을 공부하므로 왜 좋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거저 좋은 것이지 사랑의 이유와 조건이 뭐에 있겠수? 실례의 말이지만 누가 그리 알량한 음악가고 끔찍한 문학가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덴 그럼 조건이 있었수? 글줄이나 쓴다고? 학교에서 어학마디나 가르친다고? 제게도 마찬가지로 소설가가 아니래도 좋았고 교수가 아니래도 상관없고 아니 들에서 박가는 지혜비였던들 제 맘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야 서로 교수고 소설가고 음악가고 문학소녀의 한 것이 보다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탄들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조건도 이유도 없고 거저 맹목적인 것 그런 것만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낡은 투지만요. 조건은 사랑이 있은 후에 천천히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난 가난하다는 것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도 커다란 유산이 굴러들 가망이 지금 같아선 없다는 것 따라서 세속적인 뜻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 제가 사치와 호사를 원한다면 벌써 제 한몸 처치했지 왜 이때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제 나이가 벌써 4분지 1세기를 잡아먹었는데요. 이래 베여도 제게도 이상도 있고 안목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답니다. 조건 조건 하시니 선생님께 요구하는 조건이 꼭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든지 절 사랑해 줍소서 하는 것 결코 한눈을 파시지 말고 평생 저만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야 물론이지 그까짓 게 다 조건인가 한눈을 팔다니 누가 그렇게 장난꾼이랍디까 말 마세요 거리의 소문으로 죄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연복가시라고요 그러나 전 그걸 그리 슬퍼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여자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이 좋죠 촌촌거리고 평생이 연애 한 번도 못 차려지는 그런 사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실례지만 한 가지 물을 게 노여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악보의 페이지를 번기니 다음 곡조는 알레그로다 그 빠른 멜로디를 내기에 분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반은 음악 속에 뺏겨 들어갔다 로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명한 병호생의 로테 말이에요 말끔히 청산되셨나요 이미 거리의 소문까지 흘리게 된 사건이라면 준보도 반드시 뜨끔해할 것이 없었다 사실 그 일권을 생각할 때나 말할 때 준보는 벌써 충분히 침착한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로테라면 내가 베르테르인 셈이게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리다 차라리 내가 베르테르의 불행을 가질 수 있었다면 더 행복스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렇다고 골듀수의 마디를 끊을 알렉산더의 장검도 가지지 못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차 그의 성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죠 사람이 너무 거세고 사교라면 조석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허둥거린다 말이에요 슬퍼서 울었다던 날 금시 벌겋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내들과 마주앉아 노닥거리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버릇 그 한 가지 경우로 나는 그를 철저히 멸시할 수 있었어요 조선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마치 구라파의 복판에나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그걸 교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듯 그릇된 태도 그것이 내 마음을 차차 시켜주었어요 대단히 행복스러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르테르의 서름을 가졌더라면 어떡할 뻔했게요 제발 전 그렇지 않았으면요 병호생이 아니니까 염려는 없어도요 그러나 성격도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자고일 때가 많아요 선천적인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풀립 이효석 시인 월트 윌먼을 가졌음은 인류의 행복이다 세상에 기적이란 게 있다면 요 며칠 동안에 제 생활의 변화를 두고 한 말 같아요 이 끔찍한 변화를 기적이라고 밖엔 뭐라고 하겠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딘지 먼 하늘에서나 흘러나오는 듯 삼라만상과 구별되어 귓속에 스며든다 준보는 고개를 돌리나 먹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의 표정조차 분간할 수 없다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훤하고 쌍커풀 찐 눈이 포도알 같이 맑은 것은 며칠 동안의 인상으로 그려려니 짐작할 뿐이다 실과 사균지 불과 한 주일이 넘을랑 말락할 때다 그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지금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해봤겠수 행복은 불행이 그렇듯 아무 예고도 없이 벼락으로 닥쳐오는 모양이죠 되레 걱정돼요 불행이 뒤를 잇지 않을까 하는 그만큼 행복스러워요 행복이고 불행이고 사람의 뜻 하나에 달렸지 누가 무엇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요 사람의 의지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데 그 말이 제게 안심과 용기를 줘요 웬일인지 자꾸만 겁이 났어요 낮과 밤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모든 게 요새는 꼭 우리 둘만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것만 같고요 방공연습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거듭되어 밤이면 거리는 등화관제로 어둠 속에 닫혀졌다 몇 날의 밤의 소요를 계속하는 두 사람은 외땅 골목을 골라 걸으면서 단원들의 고함을 들을 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평생의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준보에게는 그 정도의 사생활의 특권쯤은 그다지 망발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하물며 낮 동안의 일터에서 백성으로서의 직책과 의무를 다했다면야 그만큼의 밤의 시간은 자유로워도 좋을 법했다 아내를 잃은 지 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한 해 동안의 정막이 준보에게는 마지막으로 채파키 속에 남는 것이 역시 사랑임을 또 일시의 허물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동무들이 동무들이 그를 연복가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의미의 행복감의 연속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만 해도 지난 날의 어느 때보다도 인물들을 가장 많이 나타나서 그 짧은 1년이 다른 때의 10년 맞잡이는 되게 풍성풍성은 했으나 마음속을 파고드는 한 줄기 쇠사슬 같은 쓸쓸한 심사는 어쩔 수 없었다 현재의 만족감 이상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대한 슬픔과 뉘우침이 큰 까닭이었다 결국 준보는 그를 둘러싼 화려하고 다채하게 장식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아내를 사랑해왔다고 할까 비늘구름 같은 자자부레한 꿈의 조각들을 허다하게 가슴 속에 가지면서도 단 하나 아내에게 사랑을 길러오고 북돋아 왔음을 아내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각하게 된 셈이다 아내의 추억 속에서 남은 반생을 살아야겠다는 순교자다운 경건한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지는 않았으나 준보의 체질과 기질로는 필경은 당시 하는 일만 같아 역시 다음 숙명을 기다리는 희망이 그 어디인지 마음 한기퉁이를 흐르고 있었다 사랑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 같이 하나의 숙명적인 인연이다 아내를 대신할 만한 정성과 열정이 아무 때나 작정된 때 반드시 차려져 오려니 하는 기대가 없다면 사실 살인적인 그 한 해의 고독은 견뎌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헐어진 가정을 쌓아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해야 하고 고독을 다스려서 보다 높은 사업을 이루어야 함이 인간 경영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인 까닭이다 자멸의 길을 버리고 창조의 길을 찾아야 함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까닭이다 다음 숙명을 줌보는 실에게서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빠르고 이른 발견인지 모르나 발견이란 원래 그렇게 당돌하고 돌발적인 것이다 실 이전에 나타난 묻 인물 중에서 숙명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몇 고비를 넘어가 하필 실에게서 그것을 찾아낸 것도 숙명의 숙명된 까닭일 듯 싶었다 애써 말한다면 간 아내가 가졌던 인상의 그 어떤 향기를 그에게서 맡은 까닭이라고 할까 그 어디인지 구석구석 방불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결에 줌보의 마음을 끌어당긴 모양이었다 불과 며칠의 감정이 통하고 정서가 합하고 생각과 취미가 맞음을 알았다 걸어드는 피차의 걸음이 무섭게도 빨랐다 술래잡기에 술래같이 왈칵 서로 부딪혀서 이마가 맞닿았을 때 깜짝들 놀라면서 그 며칠 동안의 순식간에 변화를 기적이니 신비니 하고들 느끼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에게 다 기적이요 신비요 꿈이요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세상에서 꼭 한 사람 제일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찾자는 것이 오늘까지의 저의 노력이었어요 복잡하다면 복잡할까 지난 날은 제겐 오늘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방랑 생활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랑이 오늘 끝났어요 선생님을 만나자 생애가 새로 시작됐어요 당신같이 날 존경하는 사람도 난 드물게 봤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서로 좋다는 말만 들을 하는데 그 위에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한층 빛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해당 앞 언덕길을 몇 차례나 오르내리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거리를 눈앞에 짐작만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점점 밝아가고 빗나갔다 사랑의 길은 의로나지 않아도 재물에 옳게 찾아진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며칠 동안에 찾아낸 길은 지도에도 오르지 않았을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던 여러 갈래의 숨은 길이었다 좁은 골목을 들어서 주택지대를 올라서니 바로 서기산 뒤터기였다 아직 낙엽지지 않은 나무들이 지름길 양편에 늘어서 어두운 속에서 한층 으슥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 산 위 주택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의 창의 등불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듯 따뜻하고 포근하다 커다란 한이 있어요 왜 선생을 더 일찍이 못 만났던가 하는 제일 처음 만난 어른이 선생이었더면 얼마나 더 행복스러웠겠어요 지난 날의 상처를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구네요 나무 그늘 아래에 이르자 실은 줌보에게서 팔을 뽑고 몸을 떼면서 가늘게 한숨을 쉬는 것이 들렸다 줌보도 대강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 역 자기의 상처에 손이 닿는 것도 같은 일종의 야릇한 감정이 솟았다 난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괜히 다 암은 허물을 다시 다짝거릴 필요가 있을까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한 번은 모든 것 다 들어주셔야죠 무지의 행복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 지식을 거친 이해와 달관이 아닐까요? 과거를 말한다면 비차 일반이지 누군 샘 속에 솟아나온 동자인가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과 똑같이야 어디 세상이 봐요? 항상 오해와 악의를 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무엇이 귀에 들리든 지금의 내 열정을 지울 힘이 없음을 장담해도 좋아요 난 거저 이 열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과 항고해 보려고요 그러나 실은 조심조심 한꺼풀씩 자기의 과거를 벗기기 시작했다 시련이나 받는 선량한 교도와도 같이 줌보는 마음을 다구지에 먹고 굳은 몸을 약간 떨고 있었다 실은 열아홉 살까지의 명예롭지 못한 직업시대의 사정을 말하고 다음 세 사람의 이름을 늘면서 각각 세 경우를 이야기했다 대략 거리의 소문으로 스쳐들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고백한 것이었으나 줌보는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동안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실업가와 문학 청년과 사회주의자 세 사람이 다 같이 실의 애정을 요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특권인 것이니 누가 만류할 수 있었으랴만 다만 슬프다면 줌보가 그들보다 뒤져서 실을 알게 된 사실이었을까 깊은 원시림 속에 아무도 모르게 맺힌 한 송이의 과실을 누가 원하지 않으랴만 세상은 도대체 복잡하다 번거로운 것이다 원시림 속의 과실이 어느 때까지나 눈에 안 뜨이고 몸에 맞힐 리 없는 것이다 줌보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였다 용기 지금까지 그는 사랑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모르고 지내왔다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할 날이 온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 테두리 몫을 더한 셈이다 생각하면 울고만 싶어요 왜 하필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실은 짜장 울려는 듯 나무 그늘 속으로 뛰어들더니 나무의 등을 기대고 고요히 섰다 줌보가 가까이 갔을 때 왈칵 몸을 던져오면서 코를 마셨다 쥐는 손이 몹시 차다 불쾌하셨으면 용서하셔요 그러나 실상 지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이렇다는 것은 오늘이야 처음 알았어요 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요 이 말을 믿어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의 당신을 사랑했지 누가 지난 경력을 사랑했나요 오늘의 그 얼굴과 교양과 취미를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 하는 것이지 누가 지난 날을 캐자는 것인가요 이제 세상이 둘의 세를 알고 펄쩍들 뛰고 와글와글 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땐 제가 싫어지겠죠 사랑도 세상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 세상을 좀 멸시하면선 못 살아가나 난 남의 비위만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못 되는데 실은 슬픈 속에서도 얼마간 마음이 놓이고 용기를 회복했는지 준보의 뜻대로 다시 팔을 걸고 길을 더듬어 내렸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우나 공습해제의 틈을 타서 등불이 군데군데 비쳐 약간 훤해졌다가는 다시 어두워지곤 했다 흡사 두 사람의 마음속같이 한결같지 못한 밤이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음악가 위에 무엇이란 말이오 동경 가서 공부하는 음악도를 사랑한 것이지 지난 일이었기 내게 알한 것이란 말이오 원래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런 자격 이외에 무엇으로 나타났게 여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괴당이 있고 병원이 있는 조용한 둔덕 골목길을 들어섰을 때 준보는 실의 심정을 좀 더 즐겁게 낚아보고 싶었다 이 알량한 음악가 괜히 온전한 음악가로 여기셨다가 되려 실망이나 마셔요 날 처음에 유혹해낼 때 음악의 이름을 빌지 않고 어쨌소 도스카를 들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오 준보가 웃는 바람에 실도 따라서 웃게 되어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응겼던 마음 활짝 풀려지는 것도 같았다 여학교 기숙사에서인지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 것도 그 한때의 호흡을 맞춰주는 셈이 되어서 개어가는 두 사람의 감성에 반주인 양 싶었다 마음의 거리에 같이 몸의 거리도 밤의 힘을 빌어 가까울 대로 가까웠다 토스카와 라보엠과 마담 버터플라이 등의 가극의 심판을 새로 구했으니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는 뜻의 전화를 실에게서 봤던 날 준보는 의외의 소식에 당황해 반날 동안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까지 실은 만난 것이 서너 번 그의 부드러운 밝은 인상을 가슴속에 간직해두었을 뿐이던 준보에게는 문득 한 줄기의 당돌한 직각이 솟으면서 그것이 마음을 억세게 지배하게 되었다 전화를 건 것은 아무 편이라도 좋은 것이다 두 사람의 준비된 감정에 불을 지른 것이 실이었다는 것이 조금 장겁한 준보에게 되려 용기를 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실의 형이 경영해 나가는 찻집 한구석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극의 심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는 먼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서 놀라셨죠? 동료들은 뭐라고 그러지들 않아요? 학교래서 그런지 전화 걸기가 거북했어요 여자가 먼저 덜렁덜렁 나서는 걸 두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기뻤죠 제가 못 거는 걸 먼저 걸어주셔서 물론 놀라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가게에 안 내려오셨어요? 속으로 얼마나 은근히 기다렸게요 뵌지 한 달이 넘어갔거든요 전 그래도 행여나 먼저 전화해 주시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바람에 동경도 이렇게 늦었어요 내일 떠난다, 모레 떠난다 별로만 오면서 여름휴가로 나왔다가 늦은 가을까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오라, 참 동경 가서 공부하시는 학생이죠? 음악 공부쯤 아무데선 못하나요? 음악 공부쯤 그만두면 어떤가요? 하고는 못 물으셔요? 그럴 용기와 결심이 준비됐다면야 경우에 따라선요 다음날 호텔에서 만찬을 같이 한 것을 시초로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늘어갔다 하루 저녁 실은 처음 선사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아 부인이 기록한 남편 도스토예프스키의 회상이었다 준보는 아직 읽지 못한 그 책의 뜻을 여러 가지로 짐작하다가 그들 부부의 사이의 이해가 컸고 남편에게 대한 부인의 사랑이 깊었다는 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대강 알아채었다 한편 실의 문학적 교양의 준보는 차차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소설 대개 다 읽었어요 제 마음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감정도 꼭 제 비위에 맞고요 유래니, 관야니, 미란, 세란, 단주, 일마, 나자, 움파, 에라 인물들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선이 떠올라요 그런 변변치 못한 이름들 기억하지 말고 좀 더 고전 속에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두는 편이 뜻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게 뭐예요? 베아트리체니, 헬레니니, 햄리시니, 그랜체이니? 왜 하필 그런 인물들만이 중요한가요? 제게는 어쩐지 일마니, 미란이니, 움파니하는 이름들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들려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고전문학에 휑하단 말이오? 음악가가 아니고 문학가인 것처럼 그럼 하나 물을까요? 엘리사, 엘리사는 어때요? 비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멘탈 테스트인가요? 엘리사, 난 매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드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싫은 것이 엘리사일까 봐요 그럼 쇼오샤는? 마담 쇼오샤 토마스만 말이죠 마담 쇼오샤는 아마도 엘리사와는 대차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좀 허랑한 데가 있기는 하나 엘리사보다야 훨씬 인간적이죠 그럼 문학시험은 이만하세요 그러다 제 짧은 밑천이 봉이 빠지겠어요 나를 점점 놀라게만 하자는 셈인지 고전에서 현대문학까지 그렇게 통달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수? 문학을 안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문학을 알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셨다 괜히 점점 실망이나 마세요 그저 애써 공부할 작정이에요 제게엔 욕심이 많답니다 뭐든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싶어요 실의 결심을 장하다 생각하며 그의 철저한 마음의 준비에 준보는 놀라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잃었을 뿐이 아니라 가지가지의 불행을 겪은 묵은 집을 떠나려고 벼른 지 오래이던 준보는 마침 이때를 전후해서 교회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집에서는 마음도 갈아지고 생활도 새로워지리라는 기대가 모르는 결에 그를 재촉했던 것이다 대충 정돈이 되고 마음을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은 카네이션의 꽃묶음을 들고 찾아왔다 층계로 된 포치를 올라서 도어를 열고 마룻방에 들어왔을 때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치더니 꼭 아파트의 방 같아요 이렇게 넓고 높은 게 벽에 걸린 액 속의 대상을 쳐다보고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면서 속히 의자에 앉을 염은 안 하고 책상 위 화병을 찾아서는 서슴지 않고 새풀과 단풍가지를 뽑아내더니 대신 파라핀지에 싸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꽂았다 꽃가게에 새로 나왔게 사가지고 왔어요 좋아하세요? 전 이 흰 것과 붉은 것 분홍빛의 각각 그 뜻을 안답니다 흰 것은 난 애정에 살고 있어요 붉은 것은 난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분홍은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줌보가 부엌에 나가 포트에 커피를 달여 들고 들어오려니 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 없이 쇼팽의 야곡인지를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오랫동안 적막하던 검은 기계체가 오래간만에 우렁찬 음향으로 방 안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 속에서 비로소 책들도 그림도 꽃도 생기를 띄우고 기쁨에 젖어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실은 음악에서도 곧 물러나서 의자를 가라앉으면서 황송해요 손수 이렇게 끓여가지고 오실법이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와서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은 하나 독신자의 특권을 좀 더 향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애기들은 다 어쩌고 있어요? 주미와 수미와 언제인가 부인 잡지에 실린 가족사진으로 기억했었어요 얼마나 쓸쓸들 하겠어요 저쪽 방에서 잘들 놀고 잘들 공부하고 하죠 쓸쓸한 속에서 그 애들도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자라서 독립할 때 누구보다 굳센 사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시겠지만 얼른 따뜻한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흐뭇하게 젖어 살아야죠 남의 일 같지만 않게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유리잔에 그득 담은 커피를 마시면서 실의 커다란 눈동자는 다시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올 적엔 버터를 갖다 드릴게요 미국 성교사들이 들어갈 때 팔고 가는 걸 연화문 폰드 사둔 게 있어요 두 폰드들이 커다란 통이 아직도 대여섯 개 언니의 집 냉장고 속에 있다나요? 갖다 드릴게 문턱문덩 많이 발라 잡수셔요 얼른 저만큼 살이 붓게요 난 원래 살이 붓지 말라는 마련인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살찌게 해드릴게 치밀한 일과표를 짜고 합리적인 생활 설계를 세우거든요 음식과 운동과 오락과 공부와 과학적인 방법 아래에서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불과 1년이 못 가 이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두 손으로 커다란 테두리를 짜면서 과장된 형용을 하는 것이 줌보에게는 더없이 신시어하게 들려 마음을 울렸다 진심으로 건강을 걱정해줌 같이 알뜰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 실의 정성을 줌보는 말끝마다 잡으면서 거기에 정비례에서 깊어가는 스스로의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줌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아 교칙본을 펴놓고 간단한 곡조를 울릴 때 실이 뒤로 돌아와서 등 너머로 고음부를 짚으니 곡조의 듀엣을 이루어 곡절에 우렁찬 화음으로 울렸다 간단한 곡조의 듀엣은 아름다운 것이다 간단함으로 서툴므로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줌보의 묵덜미에 실은 따뜻한 숨을 부으면서 줌보가 밟는 페달에 맞추어 행복감을 호흡하였다 절 왜 좋아하세요?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의뢰의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법인가 보다 음악을 하니까 문학을 공부함으로 왜 좋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거저 좋은 것이지 사랑의 이유와 조건이 뭐 있겠수? 실례의 말이지만 누가 그리 알량한 음악가고 끔찍한 문학가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그럼 조건이 있었수? 글줄이나 쓴다고? 학교에서 어학마디나 가르친다고? 제게도 마찬가지로 소설가가 아니래도 좋았고 교수가 아니래도 상관없고 아니 들에서 박가는 지혜비였던들 제 맘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야 서로 교수고 소설가고 음악가고 문학소녀의 한 것이 보다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탄들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조건도 이유도 없고 거저 맹목적인 것 그런 것만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낡은 투지만요 조건은 사랑이 있은 후에 천천히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난 가난하다는 것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도 커다란 유산이 굴러들 가망이 지금 같아선 없다는 것 따라서 재속적인 뜻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 제가 사치와 호사를 원한다면 벌써 제 한몸 처치했지 왜 이때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제 나이가 벌써 4분지 1세기를 잡아먹었는데요 이래 베여도 제게도 이상도 있고 안목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답니다 조건 조건 하시니 선생님께 요구하는 조건이 꼭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든지 절 사랑해 줍소서 하는 것 결코 한눈을 파시지 말고 평생 저만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야 물론이지 그까짓 게 다 조건인가? 한눈을 팔다니 누가 그렇게 장난꾼이랍디까? 말 마세요 거리의 소문으로 죄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연복가시라고요? 그러나 전 그걸 그리 슬퍼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여자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이 좋죠 촌촌거리고 평생이 연애 한 번도 못 차려지는 그런 사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실례지만 한 가지 물을 깨 놓여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악보의 페이지를 번기니 다음 곡조는 알레그로다 그 빠른 멜로디를 내기에 분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반은 음악 속에 뺏겨 들어갔다 로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명한 병호생의 로테 말이에요 말끔히 청산되셨나요? 이미 거리의 소문까지 흘리게 된 사건이라면 줌보도 반드시 뜨끔해 할 것이 없었다 사실 그 일권을 생각할 때나 말할 때 줌보는 벌써 충분히 침착한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로테라면 내가 베르테르인 셈이게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리다 차라리 내가 베르테르의 불행을 가질 수 있었다면 더 행복스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렇다고 골듀스의 마디를 끊을 알렉산더의 장검도 가지지 못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차 그의 성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죠 사람이 너무 거세고 사교라면 조석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허둥거린다 말이에요 슬퍼서 울었다던 날 금시 벌겋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내들과 마주앉아 노닥거리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버릇 그 한 가지 경우로 나는 그를 철저히 멸시할 수 있었어요 조선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마치 구라파의 복판에나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그걸 교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듯 그릇된 태도 그것이 내 맘을 차차 시켜주었어요 대단히 행복스러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르테르의 서름을 가졌더라면 어떡할 뻔했게요 제발 전 그렇지 않았으면요 병호생이 아니니까 염려는 없어도요 그러나 성격도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자고일 때가 많아요 선천적인 근성이라는 건 아무 것에도 구라는 법 없이 언제나 한 번은 정직한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길 잘했죠 안 그랬더라면 제 존재가 말살을 당했게요 질투의 감정을 아직은 차곡차곡 포개서 가슴속에 간직해두었는지 어쨌는지 비교적 담박한 실의 태도였다 또 하나 묻겠어요? 동경에 있는 여류 화가 그에게선 요새도 편지가 오나요? 이것도 거리에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흡사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밝혀가는 학동의 방법과도 다르다 준보에게는 교사로서의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셈이었다 간 아내의 후배인 그 화가는 준보가 불행을 당하자 우연히 편지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 드디어 정성과 애정을 먹과 종이에 부탁해서 보내오게 된 것이었다 같은 여학교의 선배인 아내에게 대한 흠무와 존경이 그대로 준보에게로 곧비를 돌린 셈이었다 준보는 편지와 사진만을 받았을 뿐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인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일종 야릇하고 안타까운 심사였다 편지에 나타난 인품과 교양과 열정으로만은 전 인격의 인상을 옳게 잡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한 줄기 어렴풋한 꿈과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이상스런 사귐이 근 반년 동안 계속해왔건만 직접 감각의 문을 통하지 못한 그 가상적인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바다와 강산의 먼 거리를 두고는 종시 활활 타오르지 못한 채 조금의 발전도 없이 침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 동안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을 가을에 제전에 출품했다가 낙선을 됐으나 그다지 낙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을 일기로 하고 웬일인지 편지가 금시 딸꾹질을 시작한 것처럼 끊어지기 시작했다 준보가 실과의 교섭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 전후에서였다 우리들의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요새는 도무지 소식이 없어요 하긴 하나씩 하나씩 재물에 해결되어 가는 것이 편한 노릇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에요? 사진과 편지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고으시겠지? 저보단 젊고 지저분한 과거도 없을 테고 언젠가의 편지엔 고향과 가정과 현재의 형편 이야기를 하군 반생 동안 적어온 일기가 자매의 연속이라고 했었으니 원 무슨 뜻이었든지 남의 지내온 날을 가지고 자기가 아니고요 누가 똑바로 알겠수? 사람의 가슴속같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는데 제가 마냥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이와 맺게 됐겠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게 커져 인연만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를 누가 알겠수 사람의 앞니를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게 사랑의 먼 거리같이 금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동안에 금시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있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가을에 이곳까지 스케치 여행을 나오겠다고 벼르던 그에게 행여나 불길한 변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해요 그림과 음악과 어느 편을 더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 알아도 그림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요? 그건 개정이란 말이요? 시리도 개정을 부릴 줄 아나? 시리, 실리, 바보, 바보도 그런 쓸데없는 감정의 노예가 되나? 실은 문득 피아노를 멈추더니 그 자세대로 줌보의 등에 왈칵 전신을 의지해버리고 말았다 줌보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바로 세우고 어깨 너머로 넘어온 실의 두 손을 잡았다 다 잊어주세요 저 이외의 것은 죄다 이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저의 꼭 하나 바라는 조건이 그것이에요 자,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평생 한눈을 팔지 않겠다고 저만을 생각하겠다고 사랑은 왜 두 사람만의 뜻과 주장으로서 족한 것이 못될까? 두 사람 사이에 세상이라는 쓸데없고 귀찮은 협작물이 끼어들어옴을 알았을 때 줌보는 움찔해하며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스쳐 흘렀다 실과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을 넘지 않아 줌보는 친구 윤벽도의 방문을 받은 순간 즉각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있었다 자네 요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거리는 자네들 소문으로 온통 발끈 뒤집혔으니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신변에서 가장 가까이 돌면서 허물없는 사귐을 맺어오는 그 친우의 말이라면 대개는 귀를 기울여오는 사이였건만 이번 경우만은 웬일인지 그 첫 마디가 벌써 줌보의 마음에 섬찟하게 울려오는 것이었다 뭔 말인가? 우리들의 사랑 말인가? 사랑은 다 뭐야?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을 하든지 어쨌든지 하지 사람이 왜 그리 자기 몸을 애낄 줄 모르나? 옥씨의 집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떤 줄이나 알고서 그러나? 알고 말고 아니까 더욱 사랑하게 됐네 자넨 지방과 과거만을 알았지 본인의 인격과 교양과 기쁨은 모르는 모양이지 나는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네 풍부한 교양에 접하면 자네쯤은 땅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하리 줌보는 웬일인지 버럭 한거하고 싶은 생각이 솟아 어세를 높여보았다 말하는 꼴이 벌써 새가 깊어진 모양 같네만 자네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의견에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봐야 하지 않겠나 결혼까지 간단 말을 듣고 나도 놀랍네만 거리에서 만나는 동무마다 한 사람이나 찬성하는 이가 있는 줄 아나? 다들 입들을 벌리고 입맛을 다실 뿐이지 자네는 예술가니까 독창정신을 실생활에도 살려서 상식을 무시하고 남 안 하는 괴이한 짓도 해보고 때로는 괜히 속세에 반항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줄 짐작은 하네만 평생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경솔히 작정해서야 쓰겠나 소태를 먹어도 제멋인데 왜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라나? 도대체 난 세상의 말이라는 걸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네 자넨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줄을 아네만 자네가 거리에서 만나는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결국은 경박한 가십장이밖에는 못된단 말이야 부질없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농하기 좋아하고 헐기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이상의 무엇인 줄 아나? 실없는 그것들의 말을 일일이 들어선 할 수 있나? 파리떼같이 와글와글 끓게 내버려두는 수밖엔 아무 말이 귀에 들려와도 뜨끔하지 않네 자네들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알아야 되네 자네나 옥시나 고석쟁이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문제나 삼겠나? 화제거리가 될 만하니까 화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자네의 책임도 성립되는 것이네 사회에 이름이 있다는 건 벌써 개인의 자유행동에 그만큼 구속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야 개인만의 개인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개인이야 사실 자네를 애깨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네 어떤 동무는 심지어 휠계를 써서 자네들의 연애를 방해하자고까지 하대만 야속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우정을 고맙게 받아보게 벽도는 준보에게 입을 열 기회와 여유를 주지 않고 혼자만 앞을 이어갔다 자네네 학교 학생들에게 자네 인기를 떠보지 않았겠나? 어학만의 강의를 받기가 아까워서 자네에게 수신의 교수까지를 청하겠다고 교장이 교섭 중이라네 그렇듯 자네를 존경하는 제자들의 기대도 저버렸어야 되겠나? 여러 가지로 자네 책임은 크단 말이야 자네도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생각이 왜 그리도 범용하고 옹색한가? 사랑엔 인물 차별과 지경이 없다는 걸 실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인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나?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소문과 진실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일반이라는 것 사랑은 자유롭다는 것 행복은 주위 사람들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 많은 교훈을 난 말 없이 다만 한 번의 행동으로서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네 학생들은 흔연히 이 교육을 받을 것이오 그 인간적인 영향과 효과도 백권의 수신서를 읽는 것보다 나으리 자네들의 상식 이상으로 이것은 잠으로 건전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두게 그리고 자네 내일부터 문학을 그만두게나 문학은 인간되자고 하는 것이지 심심파적으로 숭상하는 건 아니니까 자네의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야 소용 있겠나 벌써 굴레를 씌울 수 없는 뛰어난 말이니 그럼 어서 행복될 돌이나 설계하게나 행연아 장내라도 내게 왔어 왜 그때 더 말려주지 않았던구 하고 뉘우치지나 말고 중보의 굳은 결의에는 벽도도 하는 수 없이 한 수 끌려 활을 거두는 것이었다 충고는커녕 되려 톡톡히 설교를 받은 셈이 되어 얼떨떨한 심사를 금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시 이 일엔 더 참겹 말고 거리에서 쓸데없이 번설을 하고 노닥거리는 녀석이 있거든 그 비굴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네도 행여나 그런 유가 아닐구 하고 반성하고 슬퍼해보게나 그러나 벽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만히 꿀렸다고 생각한 것은 중보의 오산이었다 한 수 두 수 동물을 생각하는 그의 애정은 깊어서 충고의 손은 실에게까지 뻗쳤던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중보가 가게 2층에서 실을 만났을 때 웃음을 잊지 않는 얼굴에 커다란 눈이 깜빡거리지도 않고 동그랗게 노염을 품고 있었다 어제 벽도 씨가 제게 와서 무얼 한 줄 아세요? 벽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군 이 땅의 예술가 중보 죽이지 말라구요 중보는 한 사람의 차지가 아니고 사회에 소속한 사람이라구요 어휴 무서운 소리 누가 선생을 후려차가지고 먼 세상으로 내뺀단 말인가요? 제게로 오신다고 글 한 줄 못 쓰게 되고 세상에서 매장을 당한단 말인가요? 모든 책임을 제게만 씌운단 말이에요 대체 그이가 무엇이게 우리들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일까요? 금보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진정으로 생각해준다는 것이 말이 원치에 투박스러워 그런 인상을 주게 되나부 그래 뭐라고 대답했소? 다짜고짜로 그 말인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거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선생님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각별히 내조의 공을 이루을 자신이 있느냐는 등 제가 편지를 전문학교 교수보다도 잘 쓴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다는데 그 정도의 교양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등 별별말이 많았어요 거저 저 하나 죽일 사람 됐죠 거리에서 건둔거리는 보통 여자로밖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편지 잘 쓰는 건 잘 쓰는 거지 실력에도 애누리가 있을까? 이름만 전문학교 선생이랍시고 사실 편지 한 장 옳게 못 쓰는 위인이 얼마나 많게 웬일인지 난 그런 떳떳지 못한 조그만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도 노여워지면서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속군해요 편지의 실력뿐이 아니라 당신이 일상 쓰는 말에 대해서도 그 아름다운 용어와 발음을 효과 있게 살리려고 비상한 주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난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간혹 이상스런 형용사를 쓸 때 그것을 곧 되물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 세상 사람이 소홀히 여기고 주의할 줄 모르는 그런 조그만 각오에서부터 나날이 아름다운 생활은 창조되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벽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충분한 자신을 가져도 좋아요 일들도 없지 왜들 남의 일에 간섭인지 모르겠어요 거보세요 세상이 시끄러우리라고 걱정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준보의 위로 덕분에 실은 자신과 용기를 회복해 우울한 속에서 다시 웃음을 머금고 어느 날보다 도리어 즐거운 밤이었으나 외부의 간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거리의 소문은 해와 악의 테두리를 겹겹으로 더해서 두 사람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포위진을 각각으로 조여들었다 몇 날이 건너지 못해 실은 한층 흥분된 표정으로 준보의 방문을 두드렸다 커다란 눈이 깜빡거리지 않고 조그만 입이 침묵하면서 잠시는 가재온 신부같이 의자에 잠자코만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옛날 동무 명주를 만났더니 또 그 소리를 하겠나요? 남편에게서 들었다는데 이를 통해